어? 왜 쥬쥬? 없나 본데? 어? 뭐야? 왜? 왜?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? 자 이렇게 돼서 승리팀! 승리 안 걸까요? 야! 승리! 됐어! 결승이 코앞이다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걸거야! 왜? 이길 수 있다! 이길 수 있다! 내가 그걸 몰라 우리팀이 이기고 있는지 지는지 몰라서 내가 그거 판단해줄테니까 그냥 너는 최선을 다해서 컨트롤만 하면 돼 알았지? 내가 소리 지르는거에 맨살랄지 말라고 본지투게이터하고 넹? 어 멀티먹는 식으로 할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네! 오 여기 땡내가 안했는데 어 똑같다 우리랑 근데 똑같다 이러면은 응? 다음 사질 나오면은 한 번 공격할거야 응! 나왔는데 사질이야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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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7질.. 아니 6질 더 추가되거든? 어! 그러면은 같이 다 달려 응! 이러면 그냥 어택당이 젤라 응! 보고 너가 컨트롤하면 돼! 내가 랠리는 다 찍어놨어 응! 여긴 일꾼이랑 합세했어 여긴 일꾼이랑 합세했어 슬롯 다 땡겨 응! 이렇게 해 응! 좋지 좋아좋아좋아 우리는 끝내야돼 어? 우리 이거 그거야? 운영 아니야 운영 아니야 슈욱 칠거야 너도 엄청 많은데? 아냐아냐아냐 지금 지금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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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해 잘했어 잘했어 빼고 한 번 빼고 응 우리 질러 추가할거야 응 추가될거야 언제가 패터리가 안해줘 저 질러 도착하면 가자 이거 가자 이거 도착하면 가자 어땡다 어땡다 그것도 어 그렇지 잘 싸우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 밀렸는데요 밀렸는데요 진짜 밀렸는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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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코 잘 밀렸는데요? 결코 뭐죠? 결코 밀렸는데요 난리!! 밀려주세요 밀렸습니다 어 잠깐만 캘로점사 council 밀렸어요 Tammy 내가 알려준대로 그렇죠 밑에 거는 프로 점사 미안해 나 뭐.. 프로브 점수 잘 못하고 있어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이거 프로브 점수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프로브 점수 하면서 빼 프로브 점수 하면서 우리가 후속질러시 많아가지고 유리해 유리해 엄청 응 그렇지 여기는 자질이 나오고 여기는 투진식 나오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체수가 말이 안 돼요 이게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속질러 왔다 응 응 포토 또 지워졌다 캐노만 깨면 이겨 캐노만 깨면 그렇지 깼다 질질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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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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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떳떳은.. 아니 땡땡 준비 중이다 다 지어줬다 일단 달려봐봐 일단 달려봐봐 이거 무시하고 달려 3칸 남았는데? 어어 달려 달려 3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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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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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1킬 잘했어 계속 잡아 그렇지 아 좋았다 잘했어 잘했어 드라곤 두 마리에 질렀단 말이야 빼면 돼 졸비로 없어 졸비로 없어 자 이제 트리버 나온다 그러면 트리버 나오면 알채우고 가는거야 저 프로브 잡아야지 아이고 아깝게 나 밑에 보고 있었어 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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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나온다 자 리버 태우자 아 잠깐만 어 알채우고 태우면 돼 응 내린 다음에 리버 쏘고 그 다음에 드라곤은 뒤에서 홀 그거 응 배운대로 배운대로 어 배운대로만 하면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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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택다 뒤에도 어택다 싸우도 돼 싸우도 돼 싸우도 돼 싸우도 뒤에도 어택다 아 뒤에도 어택다 리버 가야지 뒤에도 어택다 하고 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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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려가지고 쏘면 돼 응 응 응 응 잘하고 있다 셔틀 빼고 어 리버부터 한두열 한두열 야 한두열이 태우다 놓기만 하면 돼요 이제 셔틀 필요없어요 태우다가 휘져요 셔틀 빼고 리버만 쓰면 됩니다 그냥 와 와 와 와 아니 리버를 거둬낼 수 있는 명령이 없어요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게 아니고 냅두는거에요 가만히 어 알없어요 리버를 기어가가지고 저 12시 드라곤 대갈툭 때려 기어가서 대갈툭 어 셔틀 돌아와 그리고 셔틀 여기 있어 때렸때렸때렸때렴 그리고 드라곤 12시 어택다 드라곤야 드라곤으로 막아줘야지 아 드라곤 Twilight персонаж 너무 고급 기술이 왔다 블루 Johnson 다크 나와서 안돼 못 써 다크 나와서 다크 아니 옥저버 있잖아 옥저버 있잖아 옥저버 어딨어? 옥저버 없어 아니 내 발만 드러나니까? 옥저버 있어? 어딨지? 옥저버 안보여 아 미안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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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괜찮아 미안할 필요 없어 우리 본지 노는데 아 자 이 판은 나가자 이 판은 근데 대박 죽었어? 선생님 이거 못하겠은다 알았어 알았어 너무 어렵다 근데 방금 한두열은 이거는 육수대비가 아니라 한두열 키우기 인데요 한두열의 방금 한마디 이번엔 안되겠다 한마디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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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비벼범직한 빌드를 계속 꺼냈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스포드는 완전 정통 프로토스야 근데 MSG적 프로토스는 그냥 뭐 듣도부도못한 사파 스타일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 매경기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 또 과연 한두열의 쇼부가 나올 것인지 과연 걸프가 이걸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통파 프로토스 도제우 토끼애나의 바스포드가 우승할지 마지막 경기 시작 왜요? 아직 화장실 이슈 선수들 화장실 이슈 네 말씀 드릴게요 가보자 가자 그니까 우리 후회없이 해보자 알았지? 오 또 다섯이다 나 2판은 생더블 할게 알았지? 그리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자 잘하는 거 그 뭐야 우리 물량싸움 자 여기는 생뎅 선택했어요 그쵸 여기는 완전 송게이트 굴드가 갈렸어요 그렇죠 근데 한두열 교수가 걸보라는 천국만만을 얻다 보니까 자신감이 그냥 하늘을 침하고 보통 정상적인 사고의 프로게이머라면요 고재욱이랑 물량싸움 할 생각 안 하네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한두열은 해요 네 골프가 있게 교수 차이는 벌어진 거를 인지하고 이 선수 차이 이 누나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진 다크드럭도 조심하자 저기 뭔가 아니야 다크드럭 아니야 아니야 6시로 병력 다 보내 다 보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커트로 하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응 좋았어 골프가 잘하고 있다 응 6시 막으면 유리해 응 각도도 나와서 6시로 가고 있거든 저 토끼에나 컨트롤 아아 점차가 안 돼요 지금 토끼에나 컨트롤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 뭐죠 피 없는 거 뺀 거 뭐죠 이거 빼나요 혹시 이거 이거 빼나요 어 근데 막았어요 이거를 나아서 6시로 가고 있거든 어 이거 왜 막죠 와 점사 점사 오 오 많이 차이 나는데 오 많이 차이 나는데요 다크 와요 다크로 와요 다크로 맞고요 근데 방금 걸프의 드라곤 컨트롤은 네 웬만한 프로투스 유전도 훨씬 좋았어요 이게 무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방금 다크가 개피 때리니까 쿨피를 드라곤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런 거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사실 자 질러만 돌려가지고 어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아홉씨 어택당 질러만? 어 어 포토 있어도 어택당 그냥 어 드라곤 3마리에 포토 어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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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아 오 아 아 우 오 나와요 나와요! 마근나는 모습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. 나와요? 다같이 어쨌다 하면 돼 이것도 같이. 자 근데 이게 엄청 이니까 와 2협이에요! 2협 대 1이라고! 2협 대 1협이에요! 와 이거! 병력도 훨씬 많아요! 아니 너무 압도적인데요. 한두열의 부서군이 실력 발군입니다 한두열. 자 그럼 병력 다 갈무리 해봐. 아 했어. 일곱시 어택당. 일곱시 어택당. 여기 어택당. 잘하고 있어. 옥정어는 한 마리는 여기에다 띄어줘. 옥정어? 아 아니. 뒤에서 도왔다. 어 얘 한숨. 우리 한시 간다. 어. 한시 갈게. 올라가서 내 뜻도 싸워봐.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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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일곱시로 병력 다 와봐 일곱시로 병력. 일곱시로 병력 다 와. 내가 하라는 거만 침착하게 안. 일곱시 잘 막아보자. 일곱시. 아. 걸리는 거 아저씨가 아직 없네. 어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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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택당. 어 어택당. 이제 여기 승부를 볼 거거든요. 많아요 많아요. 저 많아요 도작도. 근데 압도. 압도가 왔어요. 옥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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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거든요 옥정어가. 안 보여요 안 보여요. 와 스톱 스톱. 옥정어 이거 사실 신호가서 옥정어. 옥정어. 자 이거 맞고 있어요. 근데 아칸은 바스포드 훨씬 많아요. 아칸. 아칸 6개 대 3개. 아 토끼야 아웃해 잘 수강해져. 토끼야 아웃해. 이렇게 되면 서로 밀었어요. 이거 서로 밀었죠 이러면. 서로 밀었어요. 이건rió dop. 아 아니고요. 알다. 아이스델다. 와 이러면 잠시만요. 바스포드 선. 이 싸움 파스포드가 좋아요 지금. Well 잠시만요. 이거는 처리구. 저기도 없는 거 같은데. 여기로 여기로 와봐 여기로 셋이 앞쪽으로 sek Vernon 한식 이쪽으로 오버 hemosusion 한시 쪽 앞마당으로 와봐 아비터랑 같이 한시 병력도 앞마당으로 어택당 갈무리 잘해야 돼 갈무리 잘해서 너 하겠지? 하겠지? 따로따로 말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앞마당에 있는 병력 어택당해봐 아 아 아 자 7시로 어택당 앞마당에 있는 병력 7시로 어택당 7시로 어택당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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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시로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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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짜고 와 저는 진짜 이거 에덴슈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와 그렇죠 이거는 야 여기 진짜 타워 그리고 토끼의 나인 수행력도 너무 좋았어요 질럭이 그 곧바로 곧바로 가주는 이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 어 와 일단 와 여기 일단 여기 와요 아 아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이거만 막으면 되는데 이거 막을백이 없네 고생했다 걸프야 아 진짜 고생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쐈다 아니 뭐야 다른 중에 다 잘려가지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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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못 사게 내가 오더를 잘못한 거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나가자 응 너무 재밌게 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한 덕에 게임들이 다 하나같이 되게 치열하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아 좋아 아쉽네 아 두유로만 교수 근데 잘 봤습니다 진짜 진짜 아 솔직히 걸포가 너무 잘해줬는데 근데 제가 무대해줘가지고 진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또 아 근데 진짜 잘했는데 아 왜냐면 도재욱 상대로 이렇게 푸푸전을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그니까 모든 시청자분들이 진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더 재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발군이던데요 부종 실력이 제 마인드가 또 앉은마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앉은마 모드로 했는데 아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졌네요 걸포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? 졌지만 잘 썼다 다음에 1대1로는 앉은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